축하드 grades 자세 점지 집중으로! 집중으로! 나 컷퓨어! 컷퓨어 컷퓨어 야야야 우리가 또 iz 아이돌계의 문인이영 선임연 nap 아이돌계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고음을 얼마나 받았었지 이거 뭐 요청을 해볼까? 그 너희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시잖아 도움을 요청하려고 전화를 했어 아 그러면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갈까요? 어 너무 좋지 그럼 X가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다 빠져요? 어디로 가드릴까요? 오우 오 오셨습니다 새로운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 안녕 저희가 지금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소통의 방식이랑 이런 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그럼 소통의 방식을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간식을 애들이 먹었나요? 아 간식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그러면 간식 타임을 가져볼까요? 아 그럴까요? 그럴까요? 중요하죠 젤리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와 젤리! 지우 지우랑 명아 지우랑 명아가 먹고 싶구나 민호도 저요! 아! 진호도! 행복한 친구들 간식 사오로 선생님이 공평하게 게임을 통해서 갔다올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게요 자 누가 이기는지 보자 안 내면 신고 가위바위보 아이고 선생님이 선생님이 졌어요 선생님이 간식을 사올게요 사올 거예요 선생님이랑 지금 어디 가는 길이죠? 명아? 시장에 가면 명아도 있고 더워? 그늘로 갈까? 시원하지? 추워? 방금 왔는데? 뜨거워? 뜨거워? 어떻게 하지? 추워 추워 고리울 시장 자 간식 사러 가볼게요 이 냄새는 뭐지? 이 냄새는 뭐지? 빵이야 빵 빵 냄새 빵 냄새였어 친구들이랑 뭐 먹을까? 마트 갈까? 마트 가자 과자콘으로 갑니다 툭툭툭툭툭툭툭툭툭 과자콘이 봐 어떤 과자를 먹어야 되지? 고래봐 우와 온감자 롤리폴리? 그거 맛있어 응 테비로 빵 빵 빵 먹고 싶은 거 한번 봐 쿠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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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만 살까? 가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자 오 좋아요 뚜껑 열어면 어떻게 돼요? 고마워 뚜껑 열어면은 맛있게 먹을게 이제 지지예요 그냥 이건 먹으면 안 되네 뚜껑 열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안 열린다 오 그리고 목소리 톤이 네? 높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안녕 이렇게 안녕 목소리 톤이 높은 것과 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천천히 천천히 말해 천천히 말해 빠르게 말해줘 그랬어 약간 이렇게 일단 두 개를 먼저 제가 습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 그 노래를 알고 있어? 그 노래가 온앤오프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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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이런 노래를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고마워요 자, 우리 그럼 간식 먹을 준비하자 간식 간식 친구들 간식 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네 설마 다 같이 불러볼까요? 간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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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있니? 간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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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간식아 우리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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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친구들 먹기 전에 손을 씻어볼까요? 손 씻을 사람 자, 손 씻을 사람 아유 좋아요 또 손 씻고 나서 먹자 1, 2, 3, 4, 5 여섯요? 이거 너가 먹고 싶어서 아니, 아니 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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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롤리폴리를 우리 밥도 먹어야지 밥 고래밥 가보게 탐승을 좀 많이 먹어야 돼 오늘 군침이 도냐? 재밌어요, 근데 맛있다 됐어, 이제 그러면 간식을 할까 간식 왔어요 간식이 왔다 간식 왔어 간식 먹을 사람 간식 먹을 사람 안녕 타이밍 Put치 사XT 타이밍 상지단 영양성분에 맞춰서 골고루 뱉 Rest 어 냄새 좋다 렴새 좋아요 먹기 전에 부른 노래가 있어 먹기 전에 부른 노래 혹시 얘네 먹기 전에 부른 노래가 있니? alors 선생님 없어? 아니 아라 또 잘 먹었지? 모르겠어요 3, 4, 7, 8 3, 4, 7, 8 아 저건가보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갈게요 민호가 한걸로 5, 6, 7, 8 잘 먹어라 3, 4, 7, 8 3, 4, 7, 8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잘 먹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잘 먹어 스탑! 먹기 시작! 시작! 와! 자, 지금 하나 올리고 아, 안 좋아해 한 개 넓게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먹어요? 맛있으면, 맛있으면 소리 질러 자, 넥선문 아직까지 마셔 나중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맥섬 노이즈 하면 인기가 많을 거예요 맥섬 노이즈 자, 뭐라고요? 맥섬 오! 오! 구해줘 네 이제 하나 먹어요 알겠어 집에 가서 꼭 챙기고 갈게 맛있어요? 자 자 자, 우리 숟가락으로 한번 얻어먹어볼까? 고생감베트 어? 또 먹으러 왔어? 동생이 이거 먹고 싶나 봐 제이지 동생이 줄 거야 동생이 달라고 하나 대인이 하나만 줘도 될까? 네 오, 착하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자 박수! 박수! 박수 한번 쳐줘 맥섬 노이즈 박수 줘 아로미노필 이거 먹어 먹어놔 아로미노필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뭐예요 갑자기 쌈바를 문워크? 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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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거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 인사 맞아 알겠지? 우와 우와 민아야 느낌 왔는데 얼음크러쉬 쌈마 할까? 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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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춤 잘 춘다 그럼 또 노래방 타임 한번 해야겠는데 그럼 우리 빨리 먹고 노래방 타임 한번 할까요? 선생님 해봐요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거야 선생님들이 보여주실 거야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야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야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야 어떤 율동을 혹시 아는... 그러면은 뭘 되게 단순한 거면 좋겠죠? 단순하게 했으면 아무거나 충청할 수 없잖아 응? 응? 뭐라고? 아니면 뭐라고? 어떤 거를 본래요? 해볼까? 반짝 반짝 작은 별 아! 싫어!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친 그거 그냥 좋은데요? 개인이 재량으로 할까? 오케이 그러자 자 일로 모여봅시다 행복한 친구들 자! 행복한 친구들 집중 모드 니나 우리 재미로 갈 건데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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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бл복한 그럼 이 반짝반짝 작은 별을 페트 선생님이 아, 페트 선생님이 아, 율덩 중인 거죠, 이거? 브레이크, 비보이를 돼버린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재밌는 율동 알려주시는데 다들 일어나 볼까? 페트 선생님이랑 춤 춰 볼까? 재밌는 율동 알려주시는데 자, 간다! 봐봐, 봐봐, 재밌는 거 알려주시는데 5, 6, 7, 8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름답게 비치네 소쪽 하늘에서 사랑해, 사랑해 소쪽 하늘에서 같이 따라해 볼까?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예 예 예 예 예 세상에 안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안무가 좀 어려워요 자, 그럼 다 쉬운 걸로 자, 그럼 우리 매트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매트 선생님이 다 쉬운 걸로 자 나 서서할래요 그래? 서서할래요? 그럼 보고 같이 할까? 같이 할까? 민호랑 저랑 같이 반짝반짝 작은 별 알려줄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송쪽 하늘에서도 오른쪽 서쪽 하늘에서도 정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잘한다 해볼 사랑 해볼 사랑 해볼 사랑 오!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해볼까? 다 같이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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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 하늘에서도 정면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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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모드! 집중 모드 삐비빕 삐비빕 집중 모드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집중 모드 안 하고 있는 사람 누구야? 집중 모드 안 하는 사람 누구야? 집중 모드 명어랑 집중 모드 삐비빕 민호랑 지우 민호 남았대 민호 남았대 됐다 농어책 듣고 싶은 사람 소원 농어책 듣고 싶은 사람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미어 매짱이를 해줄 거야 봐봐 봄이 되었어요 파릇파릇 새싹과 꽃들이 피어났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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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기 딱 좋은 날씨네 아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아 꽃 구경하기 딱 좋은 날씨야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얘들아 나랑 꽃 구경 가자 여름? 여름? 빡빡빡빡빡빡 여름이 되었어요 아 집 짓기 좋은 날씨네 줄을 지어 모래알을 옮기자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영치기 영차 멋내기 딱 좋은 날씨야 더듬이 내만져야지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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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이는 앙찬스 들어보자 가을 낙엽이는 낙엽이는 기타 치기 좋은 날씨지 찌릉찌릉 배짱 찌릉찌릉 배짱 찌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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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에요 날이 추워지고 눈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 죽고 배가 고파요 아 뭐야? 백장아 일단 우리집으로 들어와 어 우리집으로 가자 이거 읽고 싶어요 다음에 읽어줄게요 잠깐 고마워 미안해 고마워 미안해 기미야 다음에는 함께 일을 하자 다음에 아 다음에는 다음에 겨울에는 우리도 나눠줄 수 없어 그래서 배짱이는 맛있는 수프를 먹고 개미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들은 사람 들은 사람 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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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 구현동화 끝났으니까 이제 퇴원할까? 퇴원? 퇴원? 이제 퇴원했으니까 집에 갈까? 이제 집에 갈 준비할까요? 시간이 부졌어 엄마 보고 싶구나 모르니까요 저도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이름만 불러줘 잘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았잖아요 우리 친구들 자 여기 들어봐 선생님도 여기 들어보자 배트 선생님이랑 페트 선생님 중에 누가 더 좋은지 더 좋은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선생님들은 뒤돌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뒤돌아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뒤돌아 있을 테니까 오늘 더 좋았던 선생님 뒤에 가서 앉으면 돼요 한 명씩 갈 거예요 한 명씩 선생님 이런 거 상처 안 받아요 자 맞아요 누구 먼저 갈래? 뭐요 좋아 한 명씩 좋았던 선생님한테 가서 뭐요 좋아 한 명씩 좋았던 선생님한테 가서 안 와 안 와 안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았어 한 명씩 한 명씩 가자 한 명씩 한 명씩 자, 그 다음에 또 가요. 출발. 나이요. 출발. 나이요. 나이요. 자, 그 다음에 또. 출발. 출발. 네, 한명씩. 조아 선생님한테 갈까? 한명씩. 땡. 아, 네. 아. 조아 선생님한테 갈까? 한명씩. 아이, 괜찮아요. 아이, 다 좋죠? 둘 다 좋죠?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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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매우 예쁘죠? 안 하죠? 아유. 아유. 가자. 오, 오. 아니야. 오, 오. 아니야. 오. 아, 뭐요? 일로 와요. 가자. 자,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리나야. 리나야. 자, 우리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어, 마지막? 리나? 리나 남았어요. 아, 나 리나. 진짜 리나 이거 진짜. 리나야. 좋은 사람한테 가서 뽀뽀해 주고 올까? 머리 색깔요? 탈색에서 덮었어요. 어? 탈색에서 덮었어요. 어? 아, 이거 이렇게 온 거야? 우와, 온 거야? 우리 행복반 친구들이 저희 둘을 굉장히 사랑하고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씩 안아주고 안아주세요. 자, 안아주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선생님, 안아주세요. 사랑해. 안아주시다. 아, 못 받았어. 아, 못 받았어. 아, 못 받았어. 미쳐. 어, 어.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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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선생님. 문재인 쌤도 한번 안아주세요. 아유, 고마워. 우리 친구들 모두 제자리 정리합까? 정리합지 못한 정리들입니다 저쪽 하늘에서도 모르죠? 가을! 우리 사랑해 사랑해 진짜 뭔가 진짜 닮으셨더라고요 만화랑 그래서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돌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말이 안 통하더라도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리액션이 좋으시니까 더 좋지 않을까 땅땅땅 프렌즈의 브로맨즈 영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